스페셜리스트! 기상술사! 맞구만 스페셜리스트 기상술사고요 시너지 딜러 클래스입니다 백문희의 불여의견이죠?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죠! 스페셜리스트 기상술사! 스페셜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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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겔 하드 3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3년 동안 맨날 인생 겁니다 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많기 때문에 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익스피어리언스가 쌓인 상태란 말이지 요건 좀 키워볼 만하지 않을까? 스페셜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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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씹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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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딱 말씀 이 감상평 얘 아지나보다 쎄보여요 아니 근데 소소보다는 낫지 않나? 어떻게 오도도도를 참아요 저 못참습니다 일단 아브레르만 보내볼게요 어 됐다 치루해 죽겠네 우리 요즈들은 환영의 힘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자연과 공명하여 기상을 조종할 수도 있지 환영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바니라덴이네 햇빛은 강렬한 빗줄기가 되어 쏟아지 기분 좋은 바람은 때론 성난 태풍이 되어 상대를 제압하지 공유소? 보유한 특성인 여우비를 활용해 아군을 보호하고 거대한 해일을 만들어 적을 제압하기도 하지 야 키웁니다 야 이거 이건 키워 쉽네 식감이네요 일단 치명 시너지 딜러가 맞았네 핵간의 적을 베어내는 모습을 설마 끝이냐? 진짜 수바 이건 좀 아니지 시발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좀 너무 멀리 갔었어 시너지 딜러라고 해서 메커니즘 자체가 시너지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순간 시너지 딜러가 맞고 시너지 보유한 것만 봤을 때는 좀 쌉싹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카스가 있어요 일단 보면 아덴이 존나 빨리 차거든 자 보자 지금 요거네 D스킬이고 공속하고 이속 바속 느낌 존나 나거든 신속 세팅하면 충분히 좀 좋을 것 같아 지금 요거야 지금 이거는 일단 이 다음에 치각이 있었는데 치각은 보스모바트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자기버프인데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지금 요 스킬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속이 붙거든 지금 근데 아까 생화된 효과가 이속이 없었잖아 내가 봤을 때 직각효과인 것 같아 좀 스피디한 캐릭일 것 같고 치신이 메타가 될 것 같기도 하다 일단 요거 지금 풍랑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아덴 스킬도 아니고 딜링 스킬인 것 같아 이건 좀 충격적이긴 하다 수박 카운터를 주네 이정도 카운터면 이거는 진짜로 살아남으세요 이거 아니냐 저거는 내가 봤을 때 딜링기로 써라고 절 쓸 수도 있어요 카운터치고는 너무 길어 말이 안돼 딜하라고 일부러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 야 근데 운영자도 사람이네 야 여기 W버튼 갈기는 거 봐봐요 이거 잘 봐봐 저 녀석 방금 군내 갈기 군내 갈기 각성기는 보노보노로 간다 알 수 있는 건 일단 치각 캐릭이고요 그리고 바속 같은 스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체인으로 바뀐단 말이야 스킬 쿨은 26초 쿨이었고 그리고 지금 아이덴티티 생화댐 보면은 바피감 뭐 이런 거 있는데 직각 치유감에 있어서 그게 무슨 공속 뭐 이런 걸로 좀 바뀌는 거 같아 특신 아니면은 치신으로 갈릴 거 같거든 고신속 그리고 직각은 보면은 약간 파티 세이빙 혹은 본인 딜량 이렇게 난리 나뉘는 거 같고 없으면 뭐 치특이 될 수도 있고 창술 본케인 유저가 봤을 때 창술 상의 호환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형광 이야기하다 말고 어디 가르는 건다 근데 난 지금 궁금한 게 난 지금 얘 좀 감추고 있어 지금 뭔가를 나는 지금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 이거야 지금 이게 지금 억 냄새가 나 나지 않아요? 2억 딱 음 신미나비 열아 음 이 스킬이 내가 이거 봐봐 5천만 6천만 7천만 8천만 9천만 딱 정확할 2억 딱 이번 캐릭에는 돈도 많이 먹었어 차라리 개 5피로 나와가지고 일장축몽 하고 그냥 끝내고 싶다 ㅋㅋㅋㅋㅋ 일단 얘는 좀 열려봐야 될 거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할만은 해야죠 굿 굿 감사합니다.